I already like India How many days do you live in the area? Paranasi for 4 days only 4 days? Yes I speak in Indian language Oh 거리가 맛있다, Indian people good No 예 거리가 맛있다, Indian people good But I don't understand You don't understand 타이브 역시 인도다운 풍경 바라나시 저희 숙소가 제가 게스트 하우스 어디 평점 좋은데 했는데 겐지스강 바로 앞에 있거든요 대신에 거기로 차가 못 들어가요 500M이라고 하니까 인도사람들 500M라고 하면 1km겠죠 그래도 바라나시 오니까 인도 느낌 나고 재밌네요 역시 인도사람들 500미터는 계속 들어가 체크인 잘하고 샤워까지 한번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부킹닷컴 보고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 와이프가 중고 뿐이고 남편이 인도 아저씨 그래가지고 게스트들도 다 대부분 중국인들이더라구요 평점이 엄청 좋더라구요 저집이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 주인 아이치가 여기 일본 음식도 있고 한국 음식도 있고 중국 음식도 있다길래 기왕이면 한국 음식으로 한번 인도 야간열차 결론을 내리자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3천원 차이밖에 안나니까 꼬리칸 슬리퍼칸 보다는 한등급 높은거 타면 에어컨을 틀어준다 그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아요 한글로 적혀있어 바바라시 카페들 가게들에 워낙 카페라고 한국 음식을 팔아서 왔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약간 홍인 카페같은데 제가 들어왔는 김에 먹긴 못쓰네요 조시? 네 헬로우 강당 고맙습니다 아 귀여운다 준비를 해서 마구하는거 아야죠 가입만 가보지 마요 아 이 호셀의 단점이 테이블이 밖의 있긴 했어요 근데 컨설트리가 없어서 이제 노트북으로 영상편집을 여기서 합니다 이발소루 가버려 갑니다 눈담으면 해야죠 오늘은 면도한 날 아现在 里 cover店 里 beau店? 응 盒头发 아 지금 应该 这个路上 有小 小 里发店 这个好嗎? 제 巷子里面 巷子里面 对啊 我看 어 我看过的 姐 姐 姐 저리 姐 姐 姐 姐 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이 없네요 어제 딱 16 피가 질 아 두고 싹 다 써가지고 에이 테언과서 도움이 더 바랍니다 으 으 으 이어 씩 우리한테 신가도 받으니 아시 에 600 루피 뭐 에어 테니가 뭔가 거기 가서 사면 이제 한 350인가 400 루피인데 Thank you so much But Baranasi, you come Baranasi, you are lucky hero You know why? And Baranasi very big for shiba Oh, okay You know, and the... Okay, yeah 자, 짠 여기 있다, 쌈박하게 생겼죠? Thanks, you're welcome Hello Hello, my friend Cut my hair? How much? How much? How much? 200, okay? Oh, no, it's my friends Other my Indian friends, 100, you know? No, 100 100 to shiba Papa, what's your chance? So, what's your hair? He cut in, army cut in What's your hair? What's your hair? What's your hair? 200? 200 Oh, it's good It's goo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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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Yes, cut the hair Yes, but just cut the hair like this Yeah, just cut Yes Yeah, you know that Thank you, thank you, my friend I believe you It's my first time visiting an India Baranasi You know? Make me beautiful Oh, 무서워, 무서워 바로 가위질 난다 내가 내가 하려고 하나요? 면도기 같은 거 나시네 가위로 나는데 아, 여러분, 근데 406이면 그래도 한 3,500원, 거의 4,000원 가까이 하는 건데 아, 이렇게 가위 속에 오진다 엿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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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모드로 엿머리 밀고 그냥 윗머리 내리고 다닐라고 엿짱지 아유, 아유, 뭐지? 이번에는, 어디가? 이게, 뭐지? 이거 괜찮은가? 도시이냐고 물어보는데 확 됐다 이거야 이거 여기서 일단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로고 다음에 확 다 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스, 조금 더, 조금 더 네, 조금 더 여기...만...만...만...만...만... 물을 안으로 한 번 더 물을 안으로 한 번 더 야! 예, 뭐 많이 안 잘랐을 건지, 머리 괜찮은 건지 어, 너너너너너너너, 이속이 다 베이스마사이 없나? 안! 베이스마사이 없나? 이렇게 약간 인도는 여러분, 감성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공짜인 것처럼 얼른 뚱땅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차피 현진이랑 싸워봐야 들이 될 게 없습니다 여기, 그냥 여기 안... 안... OK 200만원 네, 452K. 200K. 200K. 자, 200K. 근데 내 친구는 200K cut here, 그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마사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가격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어요. 마사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마사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니, 가격에 대해 알아봤어요. 마사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마사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사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봤어요. 만약에, 가격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가격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 알아봤어요. 이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정말 알아봤어요. 마사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150만 원, 350만 원. 350만 원. 네, 50만 원. 네, 50만 원. 저는 그냥 방패터예요. 네. 와, 여러분. 머리, 머리 마사지 250달러. 깜짝 놀랐어요. 머리 자르는 게 200만 원인데. 약간 좀 당황같긴 한데. 아, 방금 아저씨랑. 설태고 오지게 해가지고. 150에 쇼고 봤습니다. 160만 원을 닦았어요. 오케이. 땡큐 썸맞지. 잘 잘랐습니다. 이제 빨리, 빨리 숙소가서. 샤워해야 돼, 샤워. 온몸에, 온몸에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네요. 네, 지금은. 가만히 나 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내 머리 오우 좋지? 좋지? 알갓? 알갓? 뭐 변함? 알갓? 알갓?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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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는? OK 나 인도의 발신 오오 인도의 발신 오오 지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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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나시 강에 세레모니 있다고 해가지고 보러 나왔는데 방금 전까지 숙소에서 약간 낮잠 한 시간 잤어요 여기에서 세레모니를 한대요 숙소 주인 아저씨가 말하기로는 배 타고 보는 게 제일 뭐 괜찮다 가성비 좋다 라고 해서 배를 탔습니다 1800원 2000원 안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인도는 인도 현지인들이 여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 오면 현지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애초에 사람 자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라나시 오고부터 제가 좀 확실히 콜카타 쪽보다는 바라나시에 관광객이 많아요 바라나시 몇 시간 한 몇 시간 돌아보면서 첫인상은 상당히 좀 저랑 잘 맞아요 약간 뭐 어디 약간 터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쿠바도 좀 섞여 있고 몇 가지 그런 나라들이 섞여 있는데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농사벽으로 일단 사람들이 워낙 더 착하고 프렌들리 하니까 겐지스 강에 오면 인도인들은 되게 이 강을 신성시역이기 때문에 몸을 일부러 담그고 물로 약간 몸을 씻습니다 심지어 애기들도 데리고 와서 애기들 진짜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진짜 강제로 안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옆에서는 막 시체 태우고 동물 태우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비비생적이고 좀 더러워 보일 수 있는데 종교적 리스펙트가 상당히 강하구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신비롭더라고요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